지난해에는 유독 달과 관련된 천문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슈퍼몬부터 크리스마스 때는 뭐 38년 만에 럭키몬까지 볼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천문현상이 나타날까요? 한국천문연구원 대덕전파천문대 이영웅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작년에도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올해 천문현상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 바로 엊그제죠. 3일과 4일 오늘 새벽까지 용자리 근처에서 유성우가 있었습니다. 네. 유성우는 별동비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지구 궤도면을 지났던 해성의 부스러기가 지구의 중력에 한꺼번에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올해는 한 10차례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재미있는 멋있는 현상이 연출이 되는데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햇뜨기 한두 시간 전에 남동쪽 하늘에서 금음달과 금성과 그리고 토성이 한꺼번에 아주 가깝게 모이는 현상입니다. 예. 특히 1월 7일날은 금음달, 금성, 목성이 0.25도 이내로 아주 가깝게 모이는데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에는 금음달은 금음이 돼서 사라지고 토성과 금성이 거의 충돌할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가깝게 모이는, 보이는 현상입니다. 소형 망원경으로 보면 한시야 내에서 한꺼번에 토성의 거리와 아름다운 금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1월 9일 이런 날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달과 금성, 토성 이렇게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몇 달에 한 번쯤은 두 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세 개가 한꺼번에 모이는 현상은 매우 드뭄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보면 6월에 금성하고 목성이 한 번 만났었고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 정도 작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해 행성이 모이는 건 정말 드뭄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별자리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름철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맑은 날이라도 밤하늘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것은 수증기의 양이거든요. 수증기가 별빛을 산란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맑은 날, 여름날, 맑은 날, 겨울날은 분명히 선명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증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밝게 빛나는 별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는 오리온자리이죠. 네. 오리온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베텔게우스와 리게리고 다음으로 겨울철에서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입니다. 큰 개자리에 있죠. 그리고 작은 개자리에 있는 프로키온,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 폴룩스, 마차 자리에 카펠라, 그리고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입니다. 이것을 크게 연결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을 시키면 다이아몬드형 육각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밝은 별이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밤하늘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빛이 적은 시골이나 바닷가에 가서 아름다운 겨울철의 장면을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하러 간다고 얇게 입고 갔다가는 감기 걸려서 오겠죠. 목도리는 꼭 하시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일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올해 나타나겠죠? 네,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의 일식현상이 있는데요. 달의 공정궤도면은 백도면이라고 하고 지구의 공정궤도면을 황도면이라고 하는데 백도면이 황도면에 비해서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달이 공전할 때마다 매번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백도와 황도가 일치하는 금음 때만 일어납니다. 일식이 일어나도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일식 정도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3월 9일 날 처음 일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 나라에서는 아주 작게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약 3% 정도, 제주도에서는 8% 정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렵다는... 네, 제주도 정도에서 한 8%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일식은 동남아시아가 주무대인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완전히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일식이나 우리 시각으로 낮에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눈이 좀 부시고 눈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요.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장비까지는 필요 없고요. 햇빛이 강함으로 절대 맨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아무리 좋은 선글라스라도 선글라스 끼고 보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보면 일식 관측용 아주 짙은 셀룰로이드로 만든 안경 렌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쉽게 사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식용 필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간접적인 상을 반드시 또 일식 관측용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되고 카메라로 촬영하실 분도 역시 일식 관측용 카메라 필터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일식을. 옛날에는 먹물을 천에 적당히 적셔서 또는 한지에 적셔서 어느 정도 불투명도를 높인 다음에 관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맑은 물을 그릇에 채워넣고 물론 완전히 거울처럼 잔잔해야 되겠습니다. 물 수평 표면이. 아니면 물 대신에 먹물을 좀 섞어서 그렇게 보면 일식 현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도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몇 개의 그릇에 준비를 해놓으면 더 좋겠죠. 그렇겠네요. 다르게 이렇게. 그렇죠. 농도의 농도를.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은 있는데 달 뒤로 행성이 숨는 현상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달이 행성을 만나는 현상을 엄폐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일식이나 월식은 이클립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엄폐현상은 어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달이 행성을 먹어버리는 현상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달의 공정 궤도와 행성의 궤도가 일치할 때 행성이 달의 뒤로 가려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엄폐현상은 위치에 따라 다르나 금성이 달의 뒤로 들어갈 경우에는 약 1시간 내내 2시간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계속이 되고 올 4월에 마침 또 금성이 달의 뒤로 숨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평선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보다 1, 2시간 늦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이런 나라에서는 아마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7일에도 달이 금성을 만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역시 저희 나라에서 관측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서양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틀림없이 앞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그런 현상을 틀림없이 관측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이 참 아쉬운 점이네요. 아무래도 나라의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나사의 탐사선 뉴허라젠스 5가 명왕성 옆을 지나가면서 찍은 사제들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나사의 탐사선이 명왕성 근접사진을 보내와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명왕성은 잘 아시다시피 행성 지위에서 박탈이 되고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가까울 때는 한 45km, 멀 때는 한 75km 이렇게 되고 지금 2016년 1월 현재는 약 50억 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도달하려면 5시간 이상이 걸리는데요. 현재 하늘의 위치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여름철 별자리인 궁수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명왕성 크기가 워낙 작고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소형 망원경으로는 도저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대형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도 역시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보내온 미국의 나사 뉴 호라이슨 명왕성 탐사선에 보내온 사진을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왕성을 실제로 찾아보거나 관측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네, 찾아서 사진은 찍습니다만 거의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아까 흥미가 없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아주 흐릿하게 찍히기 때문에 허블방원경으로 찍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뉴 호라이슨 호가 찍은 사진이 최고임으로 아마 그 이상은 아직은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나오겠죠. 인터넷 뉴스 찾아보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천문현상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바깥으로 많이 갈 텐데 간단하게 추천 좀 해주시죠.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저도 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봄처녀라는 가곡이 있죠. 그런데 봄처녀라는 하늘에는 처녀자리가 있습니다.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가장 큰 별은 스피카이고요. 그 다음에 목동자리의 아크트루스, 그리고 국자처럼 보이는 북두칠성, 큰검자리죠. 그러니까 하늘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큰검자리의 마지막 별과 아크트루스, 스피카를 연결하면 국자 모양과 함께 가상의 큰 곡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것을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자자리의 꼬리별, 베네볼라와 아크트루스, 스피카 3개의 밝은 별을 연결하면 봄철의 대삼각형, 이것도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의 별자리는 처녀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를 기억하시고 높이 있는 북두칠성을 관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철에는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가죽과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대덕전파천문대의 이영웅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